안녕하세요. 여기 지금 평창동 가나하트 센터입니다. 화제의 전시 치아로 마지막 날이라 사람들이, 갈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. 여기는 지금 가나하트 센터 2층 3전시리 오늘 또 장마가 그치고 마지막 날 지난 1분부터 장마가 그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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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전실을 역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2전실에서 1전실로 내려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상 평창동 간나아트센터 치오타 시아루의 전시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.